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독립기념관이 있는 곳,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깊은 곳, 충남입니다. 그래서 자부심 강하고 자랑스러운 곳, 우리 아들 딸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재산, 충남. 제가 도지사가 되면 우리 아이들 잘 키우고 제대로 교육시키겠습니다. 세계에 나가 자기 꿈을 펼치는 것도, 고향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모두 멋진 일입니다.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. 출산, 보육, 교육, 취업, 그리고 노후까지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. 충청중심시대를 이끌 저력있는 도지사, 정진석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